오우, 미끄러워 오우, 미끄러워 오우, 오우, 오우 오우, 하아, 하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고고고 어필인데? 올라가 야 비켜 비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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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여기 왜 놀러와? 누가 내린지? 지아 언니! 이게 누가 다운이래! 여기 그냥 내리면 안돼! 이거 누가 다운이라 그랬어! 이거 누가 다운이라 그랬어! 이제 다운이야! 언제부터? 다 딸 언니가 언제부터 다운이래! 야 다운이다 이제! 언니 먼저 가셔! 은숙 언니 은숙 언니 먼저 가셔! 은숙 언니 먼저 가셔! 은숙 언니 먼저 가셔! 혼자! 은숙 언니 인정 은숙 언니 은숙 언니 와디에 크로니는 먼저 갔나? 왕언니 미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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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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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훈이 왔어요? 왔어요? 오우! 언니 브레이크 소리가 크게 나긴 한다. 오우! 오우! 핸드폰이 어디 갔다고? 핸드폰 받았어? 핸드폰 잊어버렸대요. 아이고... 일단 식당에 있으면 거기다 놓으라고 하고...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요? 안 말씀하세요! 어메! 어메! 이거는... 이건 왜 끌고 다니는 거야? 이건 내 끌고... 이거 내 끌고 다니는 거야? 이거 내 끌고 다니는 거야? 이거 내 끌고 다니는 거야? 이거 내 끌고 다니는 거야?